여기서 얘기하게 만드네 보는 내내 좀 예의 없이 꺼버렸고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또 외국에서 아무리 덥다고 몸을 다 내놓고 다니면서 옆에서 쳐다본다 뭐라고 하고 자신의 의복 차림은 생각 안하면... 물결 물결... 아... 아 그러셨구나... 제가 몸을 다 내놓고 다닌 적이 없어요 일단 다 가리고 다녀야 되나?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사람이고 저는 제가 노출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댓글이 너무 재밌네 팩트를 말해보자면 옷차림이랑 누가 나를 쳐다보는 거랑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일단 말해볼게요 아 너무 웃겨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왜냐면은 캣콜링을 가장 많이 당했던 나라 중에 한 군데가 스리랑카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너무 더우니까 그냥 민소매 티에 반바지를 입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많이 얘기를 하셨던 게 그 나라에서는 그런 옷차림으로 다니지 마라 이런 댓글이 꽤 많기도 했어요 근데 저분만 그랬던 게 아니라서 편집번으로 남겨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일부분 인정하는 게 왜냐면은 여자고 남자고 살이 많이 보이면 일단 눈길은 가잖아 근데 그 눈길이 가는 거랑 다르다니까 그 눈길이 가는 거랑 지저분한 뭔가에 그런 눈빛이 있어 그걸 보내는 거랑 입으로 캣콜링을 하는 거랑은 또 달라 팩트는 뭐냐면 저는 제가 민소매 티를 입고 안바지를 입고 다니면서 캣콜링을 당했다 내 옷차림 때문에 내가 캣콜링을 당했고 누군가의 시선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 제가 스리랑카에서 캣콜링 굉장히 많이 당했을 때 기분이 나빴죠 당연히 근데 어느날 제가 혼자 호스텔에 갔어요 근데 호스텔에서 어떤 유럽 여자애를 만났는데 반팔 티에 다리가 하나도 안 보이는 긴 롱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그 친구랑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걔가 하는 말이 나 솔직히 사실대로 말하자면 여기 나 지금 다른 호스텔에서 도망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?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키가 170이 훨씬 넘었어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키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 여자애가 키가 178에 금발머리에 팔 조금밖에 안 보이는 그런 반팔 티에 롱치마를 입고 도망 나왔대 어디선가 왜? 무슨 일 있었어? 그랬더니 건너편의 호스텔에서 주인이 성희롱을 했대요 어떤 식으로 성희롱을 했냐면 네 머리카락 너무 예쁜데 만져봐도 될까? 이렇게 성희롱을 했고 머리카락만 만졌을까요? 아니겠죠? 그래가지고 이 여자애가 너무 놀래가지고 도망 나왔대 근데 그 도망 나왔대도 막 강력하게 거부를 할 수가 없었던 게 너무 무섭잖아 만약에 내가 막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안 좋은 상황에 닥칠 거 같으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아 나 지금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친구가 다른 호스텔에 있다고 한다 그래서 나 그쪽으로 옮겨야겠다 하고 좋게 폰도 다 내버리고 아주 좋게 도망 나왔대요 그래서 여기 자기가 있는 거를 그 주인이 알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 친구도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같이 다니자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같이 다니기로 했어 그날 안 믿어도 그 주인은 얘가 나가겠다고 했을 때 자기도 눈치를 챘겠지 근데 거기서 자기가 가지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애도 큰 트러블 만들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좋게 하고 나온 거지 근데 그 여자애가 키가 되게 컸다고 했잖아요 보통 스리랑카 남자들보다 키가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이제 그 여자애도 무섭고 나도 이제 캣콜링 너무 당하니까 나도 무서우니까 서로 이제 같이 다니자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같이 다니기 시작했어 근데 그 여자애한테 너무 미안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그 여자애가 이제 백인이잖아요 근데 스리랑카 사람들 피부 색깔이 약간 까만 피부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일수록 약간 백인들의 하얀 피부를 선망하는 게 있나봐요 그래서 같이 다니니까 이 여자애가 나의 방패막이 된 거야 나한테는 안 하더라 캣콜링은 옷은 내가 더 벗고 있었지 벗고 있었다고 치면 나는 민소매 반바지인데 걔는 발밖에 안 보여 발 보이는 그 롱치마에 반팔티인데 아까 얘기하신 분의 말을 따르자면은 내가 더 시선을 받아야지 맞는 거지 옷차림에 따라서 시선을 받는 게 맞다면 근데 그 여자애가 더 당하더라고 나는 너무 미안한 거야 애한테 갑자기 내가 당했던 거는 이거는 당한 것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얘랑 나랑 같이 다니니까는 남자들이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오늘 밤 파티에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는 남자들마다 계속 애한테 말을 거는 거야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뒤에 여자가 부인이 타고 있어 근데도 그 부인이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우리라고 말하기에는 걔한테 되게 많이 그랬지 그 여자애한테 굉장히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옷차림이랑 관계가 없다 내가 나는 솔직히 그 댓글들을 보면서 내가 이 나라에서 이렇게 옷을 입으면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왜냐면은 스리랑카가 무슬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 국가고 옷차림은 자유예요 그래서 다른 그 일반 여성분들도 이렇게 히잡이나 이런 걸 쓰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 여자분들은 그냥 긴 치마에 반팔이나 이렇게 입고 다녀요 그게 보통의 옷차림이에요 근데 저는 외국인인 게 일단 티가 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나라에 관광객으로 왔으니까 그 나라에 맞춰서 옷을 입으면 물론 좋겠지만 예를 들어 어느 나라에 가면은 전통 옷만 입고 다닌다 그럼 내가 그 전통 옷을 입으면 눈길을 좀 덜 받겠지 근데 그런 게 없었다니까 그냥 나는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었어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나보다 살을 더 안 보이게 입고 있던 여자애 백인 여자애가 더 캣콜링을 많이 당했다는 거지 그래서 옷차림 때문에 뭔가 시선을 받는다 그거는 네 책임이다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뭐 유럽에서도 개절 안 따지고 캣콜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